메탈쿨링 커튼 기능 소개 2014년 김치 냉장고에 적용된 메탈쿨링 커튼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탈쿨링 커튼 기능이란, 상칸 도어를 열었을 때 냉장고 전면 상단에 설치된 토추구를 통해 냉기를 품어 외부 공기의 침입을 최소화시키고 내부의 냉기를 보호해주는 기능입니다. 이때 메탈쿨링 커튼 작동을 위한 냉각팬이 작동하게 됩니다. 메탈쿨링 커튼이 작동될 때 냉기 발생을 위한 팬이 동작됩니다. 이때 팬 동작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. 도어를 열게 되면 기존의 제품에 외부 공기가 침입하여 내부 온도가 올라가고 냉기는 아래로 쏟아지게 됩니다. 반면 메탈쿨링 커튼 적용 제품의 경우 도어를 열었을 때 메탈쿨링 커튼 작동으로 외부 공기의 침입을 최소화시켜줍니다. 이는 메탈쿨링 커튼 펜을 이용해 내부 공기순환을 향상시켜 기존의 제품보다 40% 빠르게 냉기를 채워 보다 식품저장성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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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